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 받고 또 서로 방면하는 자리인 이만큼 서로 열심히 응원하고 또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저희를 지도해 주신 보라사부님, 교수님, 교수님, 부원장님 프로당 축구들 대표로 부모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향을 뽐내면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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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거닐 거닐 사람 있으며 위로 거린 느낀 술이 입술 한 잔을 잡수시고 환영을 가시덕하 강수 청창 위로 거든 원암정을 세는가 가상은 세고 허여 병이 날까 영영군이 횡잠을 수술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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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형제 이별 서출함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 건나누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로 말로 차릴거여 도련님이 담당 속에서 주얼같은 대모새병 순양 주며 하는 말이 순양아 거울 받아라 상부와 맑은 마음은 거울빛과 같은 이라 맑은 듯이 떼어와라 순양이 그 거울 간수거고 젖졌던 옥지환은 아 뜨구뚜뚜뚜뚜 빼였네요 도련님 전 울리면서 백소 도령님 지완받고 여자의 고등절엔 지완빛과 같사오니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두고 서서 2차 정표 강연후로 나라 칠해질을 못헌구나 합창 이제 마지막 대합창 우리 풍요파들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대합하시겠습니다 네 다 나가시죠 배옹 풍을 서있는 저 뒤쪽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